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우리 떠오르는 유튜브 채널의 스타 하면 되겠지 한영만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남양주 물류센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엄청난 보물을 캐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 잡힌 봉인지위에 사인하는 남자들 그것도 발견한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부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기획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그 잡아왔던 증거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짜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증거물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조합해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아주 매력적이네요 보시죠 네 부정선거 시나리오 총정리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4월 15일날 총선을 하고 나서 각종 커뮤니티에 이상한 숫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63대 36 이상하게 사전투표에 관해서만 본투표는 전혀 다른데 이거랑 사전투표만 63대 36으로 딱딱딱 서울, 김기, 인천이 맞아 떨어진다 그걸 발견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 비율이 본투표에서도 저런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본투표는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숫자들을 또 발견합니다 인천연수구의 관내와 가내에 0.39 세 후보가 동일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 그리고 민주당만 사전투표 득표율이 전지역부에서 일률적으로 13%, 15%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인 데이터가 연속으로 생기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정리한 자료니까 약간 좀 강한 말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선거조작질 패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냈을까 패거리는 패거리죠 만들어냈을까 하고 정리를 해봤죠 우선 관외사전투표부터 보면 우체국으로 관외사전투표를 하고 우체국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렇죠 옮길 때는 저렇게 허술하게 누구든 집었다 넣었다 뺄 수 있게 허술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장면 하나로도 그런데 관외사전투표한 CCTV는 없어요 보관장소에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볼륨을 했더니 뭘 다 알고 있나 보려고 했더니 CCTV 화면을 신문지로 가려버립니다 관외사전투표도 그렇죠 전체가 다 이거는 이제 투표소를 가린 게 아니라 관내사전투표는 투표소에 그 화면을 가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우체국은 보관장소에 CCTV 화면을 가려버렸습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장 자체를 다 가려버렸고 관외사전투표 보관장소는 그 자체만 보관장소만 가렸고 예 그렇죠 보관장소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또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자 갈아버린 투표용지가 나오죠 자 이게 왜 갈렸을까요? 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아버린 모양새를 보니까 선거 도장이 찍혀있고요 봉투까지 갈아버렸습니다 봉투까지 네 봉투까지 갈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무지게 갈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찍은 투표용지는 갈린거죠 갈린겁니다 관외사전투표자의 투표용지와 봉투가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한꺼번에 갈린거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갈리니까 새로운 투표용지를 넣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나오게 된거죠 조금 전에 박주현 변호사 모셨는데 이런건 그러니까 제조된 표라는 이야기죠 그쵸 저기 저기 그 QR코드가 있는걸 벌써 봐든요 세종투표자 이건 남양주 선거관리위원 이거는 구리 같은 경우 예 예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추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관외는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관내는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자 관내 사전투표는요 투표 시작 전에 참관인 두 명이 투표함의 양쪽 봉인을 봉인지에 서명을 하고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투표를 마치면 나머지 봉인을 다 잠그고 봉인지에 서명을 해 그 봉인지를 붙이고 서명을 하죠 그리고 그 투표함을 이동시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로 선거관리위원의 보관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주로 선거관리위원의 건물안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이 이동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함은 경찰관과 참관이 두 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승에서 가는데 여기서 이 선거관리 건물 안에 보면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전에 접수대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런데 그 접수대에 놓고 뭐 돌아가지 딱 거기가 그거라고 하네요 그게 그냥 그 경계선 국경선 경찰관하고 참관이 두 명은 접수대에서 딱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찰관 한 명하고 참관이 두 명이 따라가서 이 투표함을 들고 접수대까지 가는데 접수대에 놓고 갑니다 여기가 대개 문을 열면 딱 나오는데 선거관리위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 자유의 창 운영하시는 유튜브분들은 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접수대까지 접수대에 그럼 딱 놓고 그 사람들 돌아가면 이제 감시망은 없어지는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선관위 직원이나 어떤 데는 선관위 직원이 옮겼다 그러고 어떤 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옮겼다 그게 막 다 틀려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네 감시망은 없는 거 감시망은 없어집니다 CCTV 촬영도 없는 거고 그렇죠 크 여기서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감시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냐 자 들기만 하면 그냥 열리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완전히 이게 열어제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쑤시면 놓기 그걸 한참 엽니다 살짝 엽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짝 열고 투표용지를 쑤셔 넣는 거죠 민주당 것만 쑤셔 넣으면 됩니다 음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봉인지가 전체가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훼손이 된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표시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건 훼손이 되고 어떤 건 소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생기는 거죠 상당히 설득적이네요 예예 그쵸 뭐 여기 보니까 내 건의 마음껏 집어넣었다 예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있다 보니까 봉인지가 다 훼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투표함이 투표함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예 정말 허술하대요 예예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인지가 훼손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또 부분적으로 아 훼손된 그렇죠 맞아요 훼손된 거죠 이게 다 뜯고 나면 예예 뜯고 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저게 너무 완전히 훼손이 되거든요 상단 상당히 상시하게 보셨네 예 상단에 띄었던 자국 예예 하단에 띄었던 자국 예예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많이 된 거고 테이프로 붙였던 거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그런데 저렇게 저 봉인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띄워내다가 어떤 거는 접착력을 완전히 잃었는지 음 아예 새 걸로 교체하는 것도 나오죠 음 그게 걔네들이 실수하는 거죠 이제 원래 여기서 사인을 하면 들키는 건데 들어와서 급하니까 그냥 또 여기서 들어왔는데 들고 나가기도 좀 뭐하고 음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서명을 하다가 cctv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cctv에 잡힌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이 장면은 예 아마 이번에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설에서 예 정검물로서는 가장 내가 볼 때는 예 핵심점이죠 그 절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는데 예 하이라이트 예 이 서명을 한 사람들을 제가 다 통화해 봤어요 예 이 사람은 정의당 상관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성관위의 그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세 명이고 저 한 명은 뭐 외부 용역인가 알바생인가 하여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을 제가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왜 저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 이 민주당 의원하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투표소 사전투표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사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해명이 있었습니까 해명이 전화통화였는데 그 해명이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에 저기 옮기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민주당 추천위원 미래통합당 추천위원 그 두 명이 있었으니까 양쪽 진영이 다 있었으니까 괜찮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그런 보도자란 이런 거 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통화해가지고 통화 녹음하고 저는 그러면 이제 전번에 남양주 물류센터 부근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도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를 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고 근데 사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려면 윤석열 씨가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지 뭐 투표지 몇 장 가지고 수사를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제 구독자들도 엄청나게 고발했습니다 몇십 명이요 몇십 명이 몇십 명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똑같은 고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아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올려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발했다 그렇게 전화가 오긴 왔어요 전 국민이 고발해야 될 것 같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참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사건에 그걸 처음 동영상에 올린 날짜가 추적해 보니까 5월 18일이더라고요 네 설마 그런 일을 했겠냐 뭐 그런 걸 올렸어요 네 그때 등장한 것이 남양주 관리사무소의 그 빠빠단 일회 대표 용기인데 그걸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와 내려달라고 선거법 저촉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걸 영상을 내리라고 영상을 다 내리라고 아 근데 이 더 심한 것들은 또 영상 내리라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더 심한 건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초창기니까 네 초창기니까 이제 불을 이제 지금은 뭐 불이 붙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문제가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네 어쨌든 참 기념비적인 증거물이에요 네 어떤 봉인지는 새 걸로 교체해 버리고 네 투표한 보관장소의 선거 조작법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네 봉인지 서명은 투표장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관리했던 사람들은 네 민주당하고 통합당에 참관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참관인이 아니라 이제 뭐 의원 추천의원 추천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참 억지네요 네 완전히 그냥 어거지죠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을 이제 개표장에서 이걸 봉인지가 훼손된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여니까 빳빳한 투표지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렇죠 어떤 건 투표인지 색이 다른 곳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색이 다른 곳이 나오구나 네 색깔마저 두피 다른 곳들이 나오죠 어떤 투표지들은 아까 또 보셨듯이 저렇게 쑤셔 넣다 보니까 신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박주현 변호사 작품인데 어떤 이게 아마 굴일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 저거는 진짜로 저건 불가능해요 저건 사람 손으로 저렇게 만들기가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옛날에는 이제 구정 때 아이들이 가면 세뱃돈 줬잖아요 그 어른들이 다 이제 구정되기 전에 이렇게 세뱃돈을 다 신권을 바꾸어 놨다가 빳빳한 거 주지 않습니까 그게 떠올랐는데 이게 또 꼭 1번이라 예예예 참 어찌 다 하나같이 1번이 찍혀 있을까 예 참 또 보면은 자 어떤 투표지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인쇄소에서 저걸 중국에서 인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양은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돼서 다시 붙은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잘라지다가 부분적으로 안 잘라진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제 쿠폰 뜯어내듯이 그렇죠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100% 조작인 거죠 100% 조작인 저거 하나만 봐도 예 자 그럼 어떤 투표지들은 왼쪽에 여백이 없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건 당일 투표 용지죠 아니 저거는 투표할 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아 사전투표구나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롤 프린트니까 그 롤지는요 이거를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저렇게 잘못 넣으면 아예 인쇄가 안 돼요 나오다 멈춥니다 아 이거는 뭐 이게 아마 대전동구 대전동구 동구에서 나온 거죠 예 참 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예 참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가 안 들어간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자괴감이 느끼는 거지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왔나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전투표 용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조금은 어때 사전투표율이 낮다 원래 실제 사전투표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횡의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작을 위해서 사전투표 인원을 뿌풀리는 작업을 해놨죠 그게 사전투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니까 그렇죠 뒤집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본투표를 뒤집으려면 사전투표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네 표 은기 같은 거가 표를 집어넣는 게 좀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만 표를 이제 갈아치기가 좀 많았고 아 아 도시에는 표를 얹기를 많이 했고 그게 일종의 풀이 크니까 그 다음에 시골은 뭐 서로 잘 아니까 그런 경우는 갈아치기를 많이 안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자 사전투표율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발표를 해버리죠 자 사실 원래 사전투표라는 게 그렇게 늘어난 동료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전투표를 동료해서 아 근데 나 사전투표 아니 나 본투표 할 건데 그날 뭐 쉬는데 쉬는 날 하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전투표 동료한다고 그래서 본투표 하려던 사람이 아 그래? 사전투표 할까?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힘들지 그렇게 네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사해 놓은 것도 보니까 동료에 간 사람이 아니고 네 할 수 없이 간 사람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날 마땅히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 전 2017년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사전투표율을 보면 11% 12%입니다 음 근데 두 배가 넘게 떼요 그러게 문재인 그 대선 때 26% 2018년 지방선거 때 20% 갑자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26% 그러면 두 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뭐 두 배 뛰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게 기본적으로 천만 이상 정도가 참여해가 1174만인가 참여해 네 그러니까 표본 집단 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그렇게 큰 집단에서는 저렇게 통계 특성이 네 두 배가 되거나 이런 거가 절대 불가능하죠 뭐 그냥 그냥 아주 무식한 사람이 모르겠지만 통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 불가능한 일이죠 아예 저렇게 된다는 거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날 갑자기 일이 생기는 사람이 저렇게 늘어나 우리나라에 무슨 뭐 천둥 뭐 뭐 제의라도 생겼냐 그거예요 무슨 저런 거를 보고 한국에서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이 있는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는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뭘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방송이니까 박사님은 좀 언어를 절제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패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사람들은 미래통합당도 한패거리 한패거리 같아 한패거리 같고 뭔가 젖은 짓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냥 칼자루 진 놈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재검표나 이런 것도 끝까지 미루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사전투표 인원을 뽁뿌린 것 같다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을 직접 세워보려고 알아봤습니다 자 사전투표 장소에 온갖 사전투표 장소에 전화를 들쑤셔서 해봤더니 죄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장소에 원래 cctv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있는 곳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딱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봤더니 신문제로 가린 겁니다 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cctv인데 그래가지고 왜 가려냐 계속 추적해봤어요 닥달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가리라 지역구선관위에서 가리라 그랬다 그랬더니 지역구선관위에 물어봤어요 왜 가리라고 지시했냐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또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닥달을 했더니 끝까지 추적했더니 우리가 가리라고 지시했다 그게 굉장히 큰 발견인데 시인이라고 시인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급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이리저리 얼버무리다가 몇 번을 통화해서 내가 그 시인을 받아냈어요 결국은 고발감이네요 고발감 박수현 변호사한테 통화 내용을 넘겼습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투표 장소에 cctv는 또 안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 장소에 cctv를 가리라고 한 게 이유가 개인정보인데 본 투표 장소에 개인정보는 그건 또 뭐냐 이것도 본인들이 고백한 거죠 네 이거는 우한갤러리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한 거예요 내가 통화한 거를 보고 더 추적해 보자 그래서 본 투표를 또 걔가 추적해 본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선관위 업무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사전 투표장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 투표장에서 뭐 찍은 그런 영상이 밖으로 나갈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러 신문지를 가리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개인정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개표장에는 cctv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개인정보가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사전 투표 인원을 검증하는 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투표에서 cctv를 개인정보 명령으로 가린 겁니다 자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설치 못한다면 마트의 cctv는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전 투표 인원을 부풀려서 투표용지를 쑤셔 놓고 이제 나머지는 투표용지를 쑤셔 놓는 거는 정밀하게 쑤셔 놓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대충 맞춰놓는 거죠 대충 그거를 왜냐 만약에 1000표밖에 없는데 2000표로 조작을 하기에는 용지가 너무 모자라 하지 않습니까 대충 꽤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 대충 맞춰놓고 개표기로 조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표기로 조작범들이 무효표를 쪽으로 몰아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2번 표를 1번으로 아니면 부여개표소처럼 2번 후보의 표를 1번에다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게 되는 거 표 갈기 표 훔치기 그런 거가 다 동원이 되는 그렇죠 청출동한 거는 네 이 부여개표소는요 제가 그 개표장의 영상을 이게 막 선관위에서 계속 우기길래 전화했더니 무조건 아니라고 그 중앙일보의 그 내용이 무조건 아니라고 빠락빠락 우기더라고요 김방현 기자 네 빠락빠락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이 참관위 2명이 다 거짓말을 한 거냐 참관위 2명 개표사무원 1명까지도 다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3명이 다 정신나간 사람들이란 얘기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해보자 영상 줘봐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맞아요 중앙일보대 영상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청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87만원 들었어요 그래 그거가 저 하면 되겠죠 방송이 됐어요 네 봤고 그거를 또 강용숙 소장님이 방송을 해줬어요 좀 확대해가지고 근데 그 이 이게 맞아요 내용이 왜냐면 그 사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노트북을 껐다 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껐다 켰다는 게 나는 뭐 손가락으로 껐다 켰다 이상민을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 껐다 켜고 프로그램 삭제하고 뭐 그러는 동안에 보고 있던 사람이 6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중앙지 가운데서 김방연 대전종국장이 그 부여개표소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완전히 한국 언론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정도의 기사였거든요 제가 그 기자님하고 통화해서 그 영상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그럼 화면 되겠지를 들어가면 저걸 볼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제 화면은 좀 작고 강용숙 소장님이 방송한 거는 좀 크고 확대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만 이게 개표기가 하나 둘 셋 돼 있는데 이 가운데 거 이쪽에서 비추니까 근데 영상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확대해도 잘 보여요 네 이게 참가인들이 진술한 대로 뭐 민주당 180표 통합당 80표가 나왔다가 재검표하니까 민주당 150표 통합당 표 이게 맞아요 그 정황도 영상을 돌려봐도 그게 맞습니다 그 보도 내용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거의 부여개표소의 실황중계가 거의 정확하게 맞다 네 일치하다 표를 후루루 훑는 장면도 나와요 이렇게 예 그리고 성광희 지구는요 성북구에서는 아예 개표기가 오류가 있다라고 시인을 해요 그 자리에서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돼서 20년이 넘었는데 오차가 2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 기계는 못 쓰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냥 수개표로 하면 되지 1,810표가 맞는데 기계의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이 여지군, 익숙한 여지군 세금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전자개표기가 믿을만하다고 기계 교체해서 또 싸버리죠 팔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으로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표를 쑤셔놓고 막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신중동에서는 2일 만에 1만 8천 명이 투표를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4.7초 만에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기록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2일 동안 최고 기록을 세운 훈련소 논산훈련소 군인들이 세운 1만 2천 명 이거를 깬 게 1만 8천 명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투표한 거를 깬 게 신중동의 만 8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화면을 한번 보시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산훈련소도 2일 동안 1만 2천 명을 하네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워서 코로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것도 개표기에서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기서도 투표하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투표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 부천시청에서 내가 강의를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통로가 하나거든요, 입구가 입구가 두세 개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회랑이 돼 가지고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좀 딱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사전 선거인원을 조작으로 뿌풀리다 보니까요 어떤 지역은 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많이 나와버리는 지역이 생겨버리는 거죠 유령 투표라고 해가지고 인구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투표자죠 자료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이 증거가 그대로 있죠 투표율이 184%, 114% 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말 다 한 겁니다 지금 진동면 같은 경우는 민통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20대 총선에 비해 가지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표가 3.5배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는 지역인 거예요 186%는 완전히 그냥 이건 조작을 하다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런 조작질의 결과로 수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함 뚜껑만 열면 민주당이 죄다 역전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죠 대전, 중국, 강원, 춘천, 갑 5,700표 차로 이기던 걸 뒤집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한 쪽에서 건수한 차이로 떨어지더라도 통합당이 민주당에서 그런 경우도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역전해를 수 있는 데도 많고 무조건 통합당의 1%라도 당일 투표에서 이겼으면 그거는 조작돼서 낙선된 걸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 광진을 5,193표를 역전해버립니다 안산 단원 2,075표 차를 역전해버리고 정말 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통합당이 승리인데 사전투표 결과는 민주당 198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구에서 사전과 당일이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사전과 당일이 있는데 당일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참 투표율은 당일 지역구 투표율하고 비례 당일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후보 선호도라든지 정당 선호도가 3,4일 만에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선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 선관위는 이제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썼습니다 자, QR코드 자, 사전투표에만 또 QR코드를 썼습니다 근데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규정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그러면 이건 그냥 법을 아예 어겨버리겠다 하고 작정하고 그냥 들이댄 겁니다 자, 근데 이 QR코드로 이 문건이 발견됐었죠 초기에 민경욱 의원이 발견을 했는데 50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나이, 정가, 병역, 학력, 납세 뭐 이런 등등의 개인정보를 싸그리 모아야 된다는 문건이 발견됩니다 선고에 이런 걸 모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민경욱 의원이 처음에 한 겁니다 이건 좀 놓쳤던 부분이네요 개인정보 파일 처리 내역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 선관위 문건으로 발견됐습니다 500만 명 이걸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요 저 500만 명을 왜 너희들 개인 유권자에 개인정보를 왜 모았냐 그랬더니 유권자를 모은 게 아니다 선거관리, 선거사무원들의 그거를 모은 거다라고 그게 어떻게 500만 명이 됐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또 한 거예요 선거관리자들, 대표사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모아진 거다 그게 500만 명이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국민들이 소송을 걸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소송을 걸자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숨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까? 그냥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QR코드로 모아진 개인정보와 이건 제 생각입니다 투표 성향 등은 아마 중국처럼 국민을 통제하는 데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놓는 그리고 이번 선거 말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다방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공공기관에는 철저하게 자집표원들을 숨겨 넣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나 그런 것들일 때 만약에 대깨문이면 합격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우파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성향을 그 사람이 찍은 기표 행위 자체에 대한 표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정치적 성향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편하고 적 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사연이 될 수가 있다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가 말하기를 선거 부정이 발생하려면 30만 명이 가담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국의 선관위 직원들하고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는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왕창 모집을 합니다 개표 사무원 공단의 최초초 는 앤 띄 앤 이상한 중국인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개표 사무원은 정말 중요한 일 표를 직접 만지는 일을 하는 건데 신분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 한국인이어야 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을 내가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왜 중국 이름이 보였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주권자래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얻었다 한국에 한국인은 아니지 네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투표 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죠 네 그런데 선관위의 변명은 그랬어요 제가 통화 녹음 이것도 통화 녹음을 다 해놨는데 개표 사무원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표 사무원보다 덜 중요한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감시자들 개표 참가인은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개표 사무원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중국인을 넣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안 쓰여졌다고 봐야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봤더니 저 중에서 한 명만 영주권자고 기화는 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저 중국인은 굉장히 많았어요 기화는 했어요 한 사람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만 은평구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주권 한국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기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 사무원들은요 거기 규정이 나오기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신분이 확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회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기화한 중국인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사람들을 보집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통화 내용을 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연줄이 있어서 저렇게 들어갔냐 우리 한국인들도 저거 하려면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연줄이 돼서 갔냐 그랬더니 또 이상한 이상한 얘기를 소방서랑 다 통화해 봤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다 핑계고 저 중국인 개표사무원들은 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당선자죠 저 민주당 당선자들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에요 저 개표사무원이에요 최초초 이게 의용소방대회 행사에요 추현 씨라는 사람은 한국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개표사무원이에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른데 한국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곳에서 다 갔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의용소방대회에 중국인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여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모양이 좀 다르네 자 그럼 선관위 통화 내용이 개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개표할 때 중국인들은 보통 민주당 아니냐 다문화 정책을 그쪽에서 잘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관위 직원 대답이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중립적이다 직원 통화 녹음이에요 저게 대책이 없네요 그냥 이제 그냥 배제라인 거예요 그냥 통화해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지역구 내가 수많은 선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다 배제라 식입니다 그냥 고압적이고 배제라 식입니다 자 선관위는 전쟁의 표기는 외부 통신이 안 돼서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체하는 쇼가지 했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박사님 LG그램 노트북은 랭카드 일체형이라서 빼면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 뭐 그런 뭐 통화 녹음도 있고요 그게 또 직원들마다 말이 틀렸죠 설명이 다 달랐다 어떤 직원은 랭카드로 업체에서 탈구해서 준다 여직원은 제가 탈구했다 또 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 자 이게 또 웃깁니다 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작 시원회 때 이거 신권 같은 투표용지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지송가위 직원한테 거기 나온 시원회 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투표지 못 접어서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게 나오냐 그랬더니 대답이 황당합니다 제 표 과정에서 접혀있던 게 빳빳하게 펴지기도 한다 저게 아마 저게 선거국장이 답변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분이요 그래서 프레스기 전문가가 프레스기를 눌러도 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펴도 펴지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보여준 것만도 이게 아직도 더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많은데 이렇게만 정리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면 아주 잘 정리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 검찰, 사법부, 통당까지 모두 한 패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그냥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위나 집회 같은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때 사람들한테 이 사진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이 사진전을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공유를 하고 어떤 분들은 모른다고 해서 이제 내가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학생들이 한다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죠 일단은 많이 알려놔야죠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그리고 이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배너를 이게 배너를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만들어놨냐면 모래 판매하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파일을 가지고 부에다가 업체에다 신청하고 그 파일도 넘겨주고 통화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자기 이런 피켓만 들고 나가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 거죠 이 배너를 가지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니까 그렇죠 배너 이게 그냥 증거 사진을 보여주는 거랑 이거 그냥 피켓 들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확 틀린 겁니다 이 배너는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다가 딱 세워놓고 피켓하고 같이 들고 있으면 효과가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너를 내가 만들어서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8명 9명이 신청을 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걸 이제 판매한 장소가 제 몰에서 합니다 몰 이름이 뭐죠 We can do it all이라고 We can do it all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 검색해서 We can do it all 네 그래서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파일도 공유를 해놨는데 그런 과정을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드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버전으로 유령 투표 간격이 다른 투표용지에서 이렇게 쭈르륵 어떤 분은 두 개를 다 사시고 어떤 분은 세 개를 다 사시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진전보다는 좀 가벼워있고 비용이 훨씬 사진전은 한 번 하는데 3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폐에서나 쓸 수 있는데 이거는 1인 시위할 때도 그냥 뭐 대충 한 3만 원 정도면 피켓이라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We can do it all 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제품을 좀 이제 만들어서 싸게 좀 올려놨어요 왜 이걸 만들었냐 옛날 노란 리본이 그렇게 해서 유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동으로 얼룩진 그 노란 리본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냥 팩트고 뭐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유행인가 보다 하고 따라서 믿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유행을 만들자 저 에코백 같은 걸 들고 다닌다든지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든지 에코백도 당연히 멋있네요 네 저것도 만들죠 그러니까 저 자동차 스티커를 노란 리본 스티커 막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붙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많이 호소를 했죠 사람들한테 제발 이런 정도의 용기는 내달라고 왜 나라가 망해 갔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저 스티커 하나 붙이는 용기도 못 내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깨문이 테러한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붙일 것도 아니냐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 정도 용기는 내야 되지 않나 스티커 뭐 저 400원짜리 스티커 한 장은 붙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나 뭐 지폐에 나오는 거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좀 제발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뭔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안해 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저렇게 뭐 에코백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모자도 이제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유행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검은 혁명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우리 국민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난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외국이 도와줄 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니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바깥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미국이 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거를 인식하고 노란 리본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서 그렇게 될 때쯤에는 검찰이나 언론들이 무서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뭐 누가 뭐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국민 스스로가 영웅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 내가 영웅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요 이 we can do it all을 좀 많이 노출시켜야겠네요 어쨌든 간 이거를 유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이게 겁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무자비할 정도로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는 헌법까지 바꾸고 결국은 체제를 뒤엎는 거잖아요 선거가 흔들린다는 게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니까 그럼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만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으로 공산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런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사법부는 선거 보존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검찰은 침묵을 하고 농객들이란 친구들은 앞장서 가지고 빵발에 울리고 딴지뜩 벌리고 그게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참 들죠 이거는 무조건 방법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다 나와서 언젠가 우리가 법이고 뭐고 저쪽도 법이고 뭐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는 전국 각지에서 불을 달고 놓은 다음에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이제 언젠가 저도 그 입구에 이걸 좀 설치해야겠네 여기 저 이 사무실 들어온 입구 이게 상가에다 이걸 해가지고 말이 진짜 나는 지금 상황 보면 몇 학번이십니까? 저는 94학번입니다 어떻게 참 나라가 이렇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다는지 참 마무리 하시죠 네 오늘 뭐 제가 국민들께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하시면 저기 대국민 선언문을 낭독하시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 시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니면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든지 그 생활 속의 투쟁 그런 게 어쩌게 보면은 시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뜻을 표현한다는 거니까 그게 더 퍼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웅이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면 되겠지 남양주 물류센터 쓰레기 더미에서 엄청난 봉인지 그 다음에 인주 선거용 또 도장 이런 것을 발견해 주시고 또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CCTV의 결정적인 그런 장면을 찾아낸 내 귀한 유튜브 채널이 하면 되겠지 지금은 또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사진전을 벌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하면 되겠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경례 메시지 남겨주시고 지금은 시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모자 그 다음에 자동차용 차량 스티커 그 다음에 배너 이런 부분들을 We can do it all에 방문하시게 되면 그걸 구입하셔야 저도 오늘 저렇게 1인 시위 배너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저 스튜디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란 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란 것은 항상 부패하기 쉽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얘기했으면 선거를 조작하겠냐 가끔가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웃기게 생각했으면 선거를 조작하겠냐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선거를 조작하겠냐 여러분께서 정말 한 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삶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한영반 대표가 아주 정리를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전체를 다 부분 부분 정보를 다 연결해가지고 조합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대관계 하셔가지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죠 귀한 것은 어쨌든 오늘 시간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30대 중반 40대가 대단히 진보적인 색조가 굉장히 강하죠 네 강합니다 어느 집이나 간에 한 70대 아버지들하고 딸이나 아들이 30대 40대가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여자들이니까 맘카페 거의 백처럼 느끼는 어머니들 많이 만나거든요 딸하고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자 그게 이 여자들이 맘카페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상이 탈바꿈 돼서 나오는 그런 세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맘카페를 통한 여름통제 작업이 십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죠 십수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동안 이 대한민국 전체 맘카페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부제를 대한민국 맘카페의 공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공산주의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맘카페를요 이게 마치 보면은 한국의 현재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내부의 사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깨문 세력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또 민주당 세력이라고 말을 하면은 또 그쪽 당하고 연결시켜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깨문 세력들이 맘카페를 공산화하는 과정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자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분양 단계에서 맘카페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분양이면 입주하기 2년 전이에요 거기서 맘카페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보면 사람이 2천명 3천명 들어가 있어요 맘카페에 그럼 누가 들어왔냐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들끼리 글을 올려요 꾸준히 그럼 맘카페가 막 활성화된 거 같이 보여요 입주도 하기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동네예요 지워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 분양 정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그거에 정보가 있습니까 거기에 맘카페에 2천명 3천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혹시 분양 받은 사람들 거기 다 가입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설을 하고 회원 수도 아마 제세 추측으로는요 지들끼리 채운 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활동을 해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할 때 딱 보면 맘카페를 보통 엄마들이 맘카페를 가입해서 그 동네 지역 정보를 알아봐요 통상정보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제 이쪽에 이사 왔으니까 이쪽에 병원은 어디고 유치원은 어디고 애들 뭐 이제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맘카페를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카페를 관리하고 있는 장이나 맘카페 장이나 스태프들은 이미 대깨문들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슬슬 이제 그러면 대깨문 지역 맘카페가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한 지역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거점을 계속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존의 맘카페가 있었다 그럼 사드립니다 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요 영리 목적의 맘카페가 아니라 진짜로 순수 지역 주민들끼리 만든 맘카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나 이거 맘카페 키워가지고 좀 장사 좀 해볼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순수 지역 주민이 아무 사심 없이 만들었는데 그 지역 그 사람이 아 나 이거 매니저 못 해먹겠다 이제 힘들다 다른 사람이 해라 그래서 넘겨주고 그 카페만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매니저를 1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바꾸듯이 스태프도 뭐 이렇게 회원들끼리 뽑고 그렇게 운영되는 맘카페가 있어요 이제 광고도 안 받고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일하는 맘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맘카페는 어떻게 하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없는 맘카페니까 그러니까 듣기문들이 들어갑니다 꾸준히 활동을 해요 진짜로 꾸준히 활동을 합니다 앞차까지 그래서 그 카페에 스태이 되고 매니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해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맘카페가 하나가 그렇게 벗겼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건 공산화죠 네 공산화가 최근에 그 부천 지역에서 우리 동네인데요 그 맘카페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완전히 그냥 영리 목적에서 벗어나서 회원들끼리 매니저를 뽑고 그런데 그 카페가 최근에 공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듣기문들한테 먹혔어요 그거를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 과정을 방송을 했더니 또 거기 있는 듣기문들이 나를 고소하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 내용도 따로 그거 좀 약간은 길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종합적인 내용이고 맘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맘카페에 가장 연령층이 많은 데가 되게 한 40 전후입니까 40이요 40대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보통이 아니네 그게 또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랑 한께도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엄청난 겁니다 한숨 밖에 안 나오네 자 이 듣기문 세력들이 맘카페를 장악하고 이 관리 회원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수많은 대개문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그 안에서 민주당원 모집 공고 게시글을 올려요 그냥 그럼 민주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깔려 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제 방관자라고 내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사실은 뭐 이제 저런 꼴을 그냥 보고 있는데 나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재인 비판글이 하나 딱 떠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얘네가요 첫 댓글서부터 인신공격 비아냥 저주 쌍용 신상까지 톱니다 그렇게 집단 링치를 해요 그리고 저런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다른 여성분한테 이게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그 사람은 이 글을 못 올립니다 못 올려요 그 다음부터 문재인 비판글이나 그런 댓글마저도 저렇게 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많은 강간가지들이 보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댓글이지 않습니까 인신공개는 잔인하지만 껴들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줬다가 자기도 비아냥 당하고 신상 털기 당하고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돼요 거의 공산화됐구나 네 완전히 이런 식으로 공산화된 사이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보통 한 게시글을 쓰면 쟤네들이 모니터링을 딱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첫 댓글서부터 쫘쫘쫘쫘쫘 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알림 설정을 해놨는지 정치글 문재인이나 이런 단어가 검색되면 딱 알림이 오게끔 검색을 해놨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순식간에 답니다 네 자 이 수많은 육카페에 중복 가입을 합니다 쟤네들이요 신도시 카페, 스포츠 카페, 취미 카페 근데 이제 사실은 망카페뿐만이 아니라 취미 카페라든지 그런 남자들이 있는 카페도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 전 카페를 관리를 하는데 남자들이 왜 여자들보다는 덜 세뇌가 되냐면 남자들은 카페에 그렇게 많이 몰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른 활동에 몰두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혼자 육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자들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리 행태가 결국에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분은 댓글 한 줄 썼다가 망카페에서 강퇴 당했어요 조국 사태 때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됐죠 그렇게 하고 어떤 또 좀 심지어 굳은 사람들 가서 또 싸우고 야 이건 참 보통이 아니네 조국 같은 그런 것도 망카페에서는 굉장히 비호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논리로 완전히 비호를 해요 비호를 정신 나가고 그냥 뭐 아예 조국 쏘라고 그냥 태그 달아놓고 지들끼리 그러면 옛날에 뭐 그 어떤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계통인 사람이겠구나 그렇죠 아파트 막 보호하고 이런 거 그런 계통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망카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참 마음이 무겁네 그래도 나중에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요 망카페 강퇴요 문정부 비판위원들 망카페 강퇴 신천지 뭐 그 이게 신천지 저것도 이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저런 충만 강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글을 올리면 강퇴 그리고 뭐 중국 입국 걸 왜 안하냐 그 얘기 올리면 강퇴 그때도 이제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강퇴를 당해요 강퇴 당하기 전에 본동 겪는 과정은 이제 온갖 대깨문들의 쌍욕 비아냥 뭐 그런 것들을 당하고 강퇴를 당하죠 자 이게 이거는 제가 조국 사태 때 제가 온라인에서 강퇴 당한 사람들을 모아보자 저런 식으로 강퇴 당한 사람들을 한 카페로 모으자 그래가지고 제가 카페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소송해보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회원수가 천 명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한꺼번에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왔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지방 문재인 정부 이거는 이제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 자 이렇게 공산당식으로 관리되는 망가페는요 민주당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겠죠 당연하죠 네 잠시만요 전입부대로 활동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없겠네요 이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하고 만났습니다 전국의 망가페 창하고 2017년 대선 전에요 대선 두 달 전에 그럼 뭡니까 선거운동 하려고 만난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키고 2017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대선 두 달 전 전국의 망가페를 다 만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참여 망가페들 주르륵 나오는데 거의 전국입니다 실제로 만난 사진이고요 그러면 이 전국의 망가페들은 다 이제 자기 망가페 일가페 매니저니까 다 이제 문재인 의시어 의시어로 통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결혼 청년기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죠 그런 그 정치적 색깔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면 엄청 힘들잖아요 집안 그래서 이제 아예 망가페장들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런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아예 이거는 뭐 미세먼지특별간담회 아예 그냥 망가페가 정치활동의 어떤 장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다보면 세뇌가 되겠네요 신념가 되고 자 어떤 망가페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민주당 쪽인 뭐 어떤 그런 쪽은 많이 지원을 받아요 실제로 자 정부 지원이 어떻게 받냐 2억 원을 받습니다 어떤 강원도의 한 망가페는요 망가페장이 2억 원을 받는다 진짜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죠 예 이 사람은 그냥 논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망가페를 하나 운영하면은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요 게다가 2억 원을 받았으면은 뭐 인건비도 그냥 꽁짜로 게다가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각종 세대 혜택 이런 게 나와요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뭐 이런 거 인건비도 나오고 망가페가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자기네 편이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할이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자 망가페가요 정부 산하의 준 공기업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그냥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내부 시스템도 거의 공무원같이 돌아가는 회사지 않습니까 쇼름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일도 합니다 이건 완전 특혜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네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이제 이제 아까 그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제 전부 출자금으로 만든 회사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공공기관이라고 봐도 중공공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회사죠 자 그런 회사랑도 일도 하고요 자 아예 이주스까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나락촌 3천만 원씩 망가페 지원해줬다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자 다음에 자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얻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망가페 자 그 망가페에서 엄마들이 이제 정치선동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정치선동을요 이게 막 수시로 올리면 수시로 그런 정치선동 글을 올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반감사 할 수도 있으니까 뜨믄뜨믄 울려요 뭐 일주일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뜨믄뜨믄 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많이 울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게다가 그 글을 울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치고 받고 맞장구 치는 댓글을 달죠 예를 들어서 조국이 뭐 조국을 수거해야 된다 뭐 그런 글을 달고 예로를 조장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고 댓글을 막 자기네들끼리 달죠 그러면 마치 딱 보면은 조국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 같네 이 카페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미안이라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노미안은 거의 다 찬양글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글을 올리는 게 굉장히 뜨믄뜨뜨뜨뜨뜨뜨뜨뜨뜨린 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스며들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노미안은 좋은 사람이라고 스며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명박은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명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쁜 욕이에요 뭔가 허위선동 이때 이제 광우빵선동도 여기서 망가페에서 다 주도했었죠 순진한 엄마들 대상으로 보통 망가페에서 문재인을 검색하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문재인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났다네요 가까우니 좋다 이게 저 장식적으로 저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정은 독재자를 또 다른 남자 사람 친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 문재인 지진대응 비교해 봤더니 제목 보면 뻔하죠 클릭해 보고 들어가면 다 그냥 찬양입니다 제가 손발 오그러들어요 들어들리고 보면 자 망가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망가페의 한 게시글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사태 때 조국 선동국, 조국 옹호글을 올립니다 네 이게 그거죠 주진웅 어떤 방송이에요 유튜브 방송 주진웅과 하여간 털 많이 나는 아저씨 누구죠 김호준 김호준 방송이에요 김호준 방송을 이렇게 올려 PD 수첩인가 뭐 하여간 자기네들이 우호적인 여론의 방송을 올려놓고 뭐 이거 3분만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들끼리 댓글 갑니다 누가 조국이 나쁘다고 저 삭제된 댓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국을 욕하는 댓글이었어요 댓글을 첫 댓글에 쓴 겁니다 저 사람이 근데 밑에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올린 거 보기 싫으면 패스만 되지 왜 시비를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삭제해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이에요 어쩌기 싫으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다 거의 시비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이 글 하나 썼다고요 이런 선동 싫다고 댓글 달았는데 집단으로 공격당하고 댓글을 무서워서 삭제합니다 못 버텨요 여자들은 남자는 그냥 버티겠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폭력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댓글 하나 당하는 거 보고 아무도 반박을 안 하고 다 오모 조국 검찰개혁 뭐 그때 나왔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이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이런 얘기 저도 간신 갖고 보고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점이 이런 거구나 하고 공부했네 손보라고 혼발 오그러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일은 이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 번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명이 정상적인 댓글을 달아요 정상적인 사고의 댓글을 달하는데 여러 명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고 너희들 중에 두 번 다시 이런 댓글 쓰지 마라 이런 무한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키워 이거 알아서 키워라 지금 뭐 한국 사회가 똑같네 무언의 압력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 망카페를 굉장히 많이 여자 아이디를 구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줘라 많이 활동을 해 전국의 망카페를 다 활동해 봤어요 근데 대놓고 그냥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 정부 반대 글을 이렇게 논쟁이 있다고 올렸는데 당신은 왜 이런 글을 올리냐고 난리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삭제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게 망카페 공산화 전략이고 그게 그런 식으로 공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되 그런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자기 금리를 초저하게 만들고 만들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국을 저글을 보면 좋은 사람같이 느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하네 철저하게 반대 의견을 차단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끝까지 악바리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다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폭력을 한번 가하면 이제 알아서 기어요 그 사람은 근데 끝까지 악바리 같이 싸우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강퇴시켜요 그냥 강퇴시킵니다 무슨 강퇴사유가 뭐냐면 카페 분란 조장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표글을 올려봤어요 사람들이요 자 조국에 대해서 투표글을 이제 조국 때 한창 저런 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레몬테라스에서 조국 투표해봅시다 니들이 항상 댓글로 지랄하니까 그래 투표해보자 자 말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댓글하고는 전혀 딴판이 나오는 겁니다 76%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 아주 전형적인 경우네요 네 지지합니다가 24% 고작 24%도 다가 아니에요 24%에 1,2% 세력이 저걸 만드는 겁니다 5%도 안 되는 세력들이 저짓을 하는 거예요 저 댓글을 쓰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 카페에서는 투표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도 그냥 댓글분들이 그냥 글만 쓰면은 그 댓글로 막 글을 해버리니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글을 올리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해 줬어요 투표글을 올려라 무조건 그러면 얘네들은 댓글로는 조작을 못한다 댓글은 막 그렇지만 투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투표글을 올려라 구독자들한테 막 동료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계속 투표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투표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조국 원호한 선동에 완전히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투표글을 올리는 걸 금지시켜 버립니다 투표글이 투표글을 금지 그렇게 됐어요 자 부정선거 사례도 맘카페 글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세종시닷컴이라고 맘카페들이 활동하는 건데 좌우를 떠나서 아무리 정신나간 댓글문이에도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통신자금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QR코드로 값을 조작한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3천 개 사전투표장 CCTV를 모두 가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개표기 서버 등 증거보전 신청 전부 다 법원에서 기각하고 자 이런 경상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어떠냐면요 태극기 혐오단에 빠지셨네요 222334 이게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숫자가요 이게 나도 동의한다 지들끼리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요 이 부정선거 글이 완전히 그냥 정신나간 사람들의 글이다 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시가 답입니다 제 댓글 아래로 글 읽기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싸우죠 아마 강대 당했을 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막 댓글을 반박 댓글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런 글이 올라올 때 특이한 거는 저런 작성자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죠 분위기를 대니댁상 달았다가 공격당하고 강대당할지 모르니까 나라 살리려면 조용히 좀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는 이 사람은 또 계속 증거를 가져와서 들이댑니다 싸워요 저 작성자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축소판 태극기 부대인가 봅니다 또 이 작성자는 계속 혼자서 싸웁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죠 자 맘카페는 이런 식으로 맘카페 내에서 여론을 왜곡시켜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수 엄마들이 여기서 세뇌가 됩니다 상당수가 제 와이프도 이렇게 세뇌가 됐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이제 완전히 지금은 바뀌었죠 저랑 했구먼 네 엄청 싸웠습니다 저도 와이프랑요 나는 워낙에 신념이 강하니까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남자들이 직장생활에 바쁘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저는 완전히 와누랑 대판 싸우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보다 더 열성적으로 이 부정선거 알리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자 제가 2019년에요 사람들한테 맘카페에서 싸우라고 저는 이제 이미 맘카페에 수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저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저런 싸우는 영상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들어가서 맘카페에서 저는 투표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거는 조작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투표글을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투표는 조작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들어가 싸워라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맘카페 내에서 문정부에 반대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5.11 맘카페 자유혁명이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5월 11일 날 첫 맘카페에서 자유혁명이 발생하고 문재인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발생하고 총 7차례 자유혁명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강제당이었어요 그리고 싸우는데 의의가 있죠 그래도 그래도 이 방송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맘카페가 이런 곳이구나 많은 엄마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렇게 관리가 되는 곳이구나 이 제가 자유혁명 방송한게 조회수가 그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독자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콘텐츠가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사람들이 이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맘카페의 실상을 그때는 많이 알게 된 거죠 세뇌가 좀 깨어있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구나 얘네들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강태 피해자들을 온라인에서 맘카페에 대항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냐 그렇게 당한게 어려워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자고 제가 피해자 모임을 개설을 했죠 지금 2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소송에는 실패했어요 왜냐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맘카페 7년 활동을 했어요 7년 그 맘카페에서 계속 가위가 정보글도 올리고 맘카페에 부르면 어떻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상업적인 맘카페에 기여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비판 댓글 하나 썼다가 강 뛰는 사람이 있어요 소송하자 그러면 안한다 무섭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상은 같은 게 나머지구나 네 걔네들이 걔네들이 신상까지 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가족들 뭐 이런 위험하다 그런 생각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 나섭니다 잘 잘 안 나서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안해 낸 게 자 거기에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막 올라왔어요 나 강퇴 당했어요 뭐 했다가 강퇴 당했어요 뭐 이런 사례들이 올라오고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소송하는 데는 실패하고 이제 실제로 변호사도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실패하고 똑똑한 엄마들이랑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이냐 그러니까 선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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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차별화 질라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복동한 이게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듭니다 내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이번에 성공했어요 300명 됐습니다 그리고 글도 계속 올라오고 카페 유입수도 하루에 만 만 명이 들어와서 글을 고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부천 에솔나무 카페 공산화 시점에서 그때 내가 이걸 딱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나서 그때 공산화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 이제 나 갈래요 그리고 글 쓰면서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고졸나무 카페 공산화 됐을 때 포토피플 된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 돼가지고 제가 이벤트도 하고 글 몇 개 쓴 사람들 뭐 커피 쿠폰 만 원짜리 준다 이벤트도 하고 좀 많이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을 스마트 카페라고 스마트 마음 카페 같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저런 식으로 가면 자식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카페가 왜 안 만들어지냐 만들어질 법 하잖아요 왜 안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 카페에서 강대된 사람들이 무르르 강대된 사람들이 송파에서 나와서 만들었어요 엄마들이 근데 어떻게 방해공작을 하냐면요 들어가서 신상특혜입니다 걔네들이 들어가서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네 네 왜냐하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싹을 잘라버리겠네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구축해 선동의 장을 구축해 놨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게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강심장이 만들지 않으면 그 카페 다 없어졌어요 몇 개 다 그 부천 애졸나무 카페가 공산화 됐을 때도 누가 나가서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잠입하고 해가지고 비공개로 달아났다가 그것도 분쇄돼서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네 그렇게 분쇄시킵니다 걔네들은 없애야 되는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카페 개설할 때 여기서 대깨문이 들어와서 뭔 짓하면 내가 철저하게 1, 2년 이상 괴롭혀줄 테니까 걱정마라 처절하게 연기가 나는 대깨문을 실제로 고발해서 고소까지 먹인 고소금 먹여가지고 100만원 벌금까지 내고 지금 민사소송까지 해서 괴롭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방송도 하니까 대깨문들이 나는 웬만하면 건드리진 않아요 실제로 대깨문 망카페에서 나를 고소를 했었는데 무혐이 났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변호사미만 날린거죠 다음에는 구천 사례뿐만 아니고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내가 볼려면 집중적으로 한번 이게 이 망카페를요 이 똑똑한 엄마들 망카페를요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면요 무너집니다 그 선동의 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면 이건 거짓이냐 왜냐면 이게 왜 무너지냐면요 카페를 검색하면 이게 조금만 활성화되면 이것도 검색이 돼요 활성화된 카페로 검색이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양쪽의 글을 다 읽어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 한 번 더 내셔가지고 애솔나무 카페의 공산화 과정을 한번 전달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스마트맘 카페 같은 경우도 좀 소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이거를 또 그리고 지역을 똑똑한 엄마들이라고 전국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의 정보를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파맘 카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지 않죠 왜냐면 지역 정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사 가는 지역에 그쪽의 망카페를 찾기 때문에 지역의 망카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는 일종의 한국을 민주화 시키는 과정이네요 그쵸 이제 다시 되살리는 과정이죠 엄마들을 좀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네요 네 근데 이것만 정상화 시키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광우빵 선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망카페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조직적으로 조국 옹호 개시글도 똑같은 글이 여기저기저기서 떠요 똑같은 글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조국 옹호 개시글이요 복사해서 올립니다 방송에서 한두 번 정도 더 다뤄야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겠구나 네 똑같은 글이 여기저기서 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무너뜨리면은요 언론이고 뭐고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 망카페에서요 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네 제가 이거를 제 목표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는 이거를 반드시 만들 거다 이거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악성종기네 네 우리나라 한국 사회 한국 사회를 심화시키는 네 문제가 있다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네 이것도 여기도 분쇄시키려고 쟤네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날 고소하겠다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거기에 넘어가나 네 굉장히 의미있는 네 그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제가 똑똑한 엄마들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망카페가 조직적으로 선동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선량한 엄마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런 북한을 찬양하게 만들고 중국의 공산당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엄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섭니다 근데 똑똑한 엄마들 부천, 시흥, 광명맘을 그 시발점으로 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계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면 여기 카페에 가입을 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십시오 이 카페가 성공하면 저는 또 2차 작업을 할 겁니다 인천 일산 고향 좀 넓혀가서 결국에 그 전국에 이런 똑똑한 엄마들이라는 카페가 생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국 사회를 재건하는 작업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네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도 민주화가 필요하지만 맘카페의 민주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 하면 되겠지 한영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점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오늘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맘카페의 문제는 다음 한번 또 더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참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뭐 열심히 애들 잘 키우면 뭐합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이죠 어떻든 참 오늘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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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